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요. 제가 정말로 행복함 속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리무진 서비스라는 컨텐츠에서 우리 JD1이 출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리무진 컨텐츠에 JD1이 업로드가 딱 된 걸 보고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니까 내 걱정이 오지랍이었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동원 군, JD1 이 아티스트는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0만이 넘어서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실버 버튼을 제가 드디어 받았어요. 정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만 명만 돼도 좋겠다. 천명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제가 아 실버 버튼을 드디어 받았네요. 제가 잘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부족한 제이보컬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실버 버튼은요. 제 쇼파 위에 올려두고 JD1 리뷰 분석 컨텐츠를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리무진 서비스에서 활약하는 JD1의 모습을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거지? 라고 물음표를 띄웠는데 후에마이를 새롭게 편곡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참 신선했습니다. 제발 알려줘. 뭔데 도대체. 숨이 막혀줘. 뭔데 도대체. 숨이 막혀 버릴 듯해.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연습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9시까지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7시, 8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발전보다도 피곤해서 또 다음 날을 위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JD1, 정동원 군의 활동은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편곡으로 연습하고 도전해보고 모험을 해보는 거. 여러분 진짜 잘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운이 좋아서 잘되는 걸까? 나도 저 운이 있었다면 잘됐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절대 인생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 보면 기회라는 열차가 내 앞에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동원군을 보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이 모습. 여러분 천재이기도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을 갖추고 있답니다. 심파진 몸짓. 투모차 느낌. 정신 다갑지. 투모차 느낌. 정신 다가 버릴 듯해. 여러분 보세요. JD1이 발성이 굉장히 가볍죠. 제가 후에마이를 분석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동원 군의 발성과 아이돌 JD1의 발성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정동원 군의 탁월한 계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 중간이나 혹은 후반 부분 보게 되면 대중가요. 즉 트롯을 부를 때는 조금 발성을 앞으로 뺀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아이돌 노래를 부를 때는 소리를 띄워서 가볍게 부른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발성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또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가 됩니다. 자 보세요. 갑자기 후두개를 내려서 소리를 풍성하게 내주죠. 처음에는 가볍게 소리를 내주다가 안 알려준 채 하면서 소리를 앞으로 모아주죠. 여러분 저는 리무진 서비스를 보기 전에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 동원 군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평소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다. 이런 표현을 절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으면 기자들한테 이러한 마음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리무진 서비스에 나와서 저렇게 음악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는 천상 아티스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우리 동원 군을 응원하면서 정말 많은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내 손주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젊고 어린 팬분들은 내 남친처럼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동원 군이 정말 훌륭하게 많은 것을 이겨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동원 군의 눈빛이 좀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눈빛을 보면서 야 잘했다. 또 강해졌구나. 그러면서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은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집니다. 공감되시죠? 참 그런 말이 있어요. 신에게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역경을 주어서 그 어떠한 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풍족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공격 속에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이러한 가운데 사람이 성장합니다. 우리 동원 군의 눈빛에 강함과 카리스마가 더욱 실린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무진 씨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무진 씨와 우리 동원 군 제이디원의 케미가 은근 좋다. 그리고 또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이무진 씨는 천재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며 굉장히 특별한데요. 동원 군도 제이디원도 천재잖아요. 그래서 저 두 천재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될까. 또 이러한 궁금증도 생기고요. 기대함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저렇게 한번 연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을 떠나서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앞으로에 있을 작품에 대해서도 논의도 해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무진 씨와 우리 동원 군의 앞으로의 또 케미도 한번 기대해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유 보세요. 음악을 막 타죠. 저러한 모습도 여러분 상당히 성숙해졌고요. 그리고 머리도 좀 잘라서 뭔가 이렇게 더 남성미가 터프함이 느껴지는 모습이네요. 여러분 리듬 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남자들이 청자켓이 어울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못 입으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저같이 좀 등치가 있는 사람들은 청자켓 입으면 무섭습니다. 말 걸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동원 군 보세요. 맵시가 좋으니까 저 핏이 좋으니까 아주 보기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동원 군을 응원한 저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 기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보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다 지나가잖아요. 정말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진짜 누구를 죽일 듯이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또 그 분이 삭히고 없어지고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는 말. 야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제이디원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무진씨가 우리 동원 군의 음악에 되게 감탄을 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무진씨가 여러분 서울예대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시력음악에서 아주 명문대라고 말을 한다면 서울예대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예대의 입시 경쟁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정말 몇백 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몇백 대 일을 뚫고 들어간 사람이 이무진씨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동원 군의 음악을 듣고 같이 즐기고 있다는 거 또 영상 뒷부분에서는 듀엣으로 노래까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원 군의 눈빛이 강해져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고 기쁩니다. 사람은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가 죽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면 우선 눈빛부터 흔들리고요.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 군 보세요. 카메라도 응시했다가 음악만을 몰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조금 창피하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괜히 불안하고 괜히 숨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스타로서 많은 것들을 덤덤하게 이겨내가고 있는 모습 참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네요. 여러분들도 제 컨텐츠를 우리 동원 군이 볼 수도 있으니까 댓글에 제이보컬 응원하지 마시고 동원 군에게 편지를 쓰듯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혹 동원 군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연예인으로서 악플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악플 쓰는 사람들이 동원 군에게 절대적으로 그 어떠한 의미조차도 없습니다. 의미가 1조차도 없어요. 그렇다면 동원 군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우주총동원 여러분들은 동원 군에게 인생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람들의 말만 귀에 담아도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능아 같은 악플러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떨어진 화살입니다. 떨어진 화살을 주워서 괜히 내 가슴에 꽂을 필요는 없어요. 떨어진 화살은 떨어졌구나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원 군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우주총동원 여러분들의 말은 가득 담아서 마음속에 깊이 넣어두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원 군이 슈퍼스타가 되고 글로벌로 활동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되어서 좋은 음악으로 탄생하게 될 겁니다. 세상 속에 찾아 헤매 이렇게 리무진 서비스가 시작하자마자 후에마의 새로운 편곡 버전의 선을 보였습니다. 이 버전도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행복했어요. AI 아이돌인 JD1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동원씨는 저의 아빠 같은 존재죠. 이제 첫 작품이 저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정동원 군과 JD1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동원 군은 JD1의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JD1이 그러죠. 정동원씨는 저의 아빠 같은 아버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절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저 인물은 정동원 군이 아니고 JD1입니다. 이후에도 정동원씨는 계속해서 다른 뭐 다음엔 JD2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실력이 아니 여러분 JD2가 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 두고 봐야겠지만 참 저는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롯을 계속 한다면 사실 그 목적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공감되시죠. 그런데 이 케이팝에서 아이돌 가수들은요. 우리가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BTS가 증명해 보였고 그 다음에 그 후속 주자들로 많은 케이팝 아이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JD1은 지금 너무나 아이돌하기에 적합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 도전이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JD1으로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이것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팬 생활 한다면 너무나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 해보자고요. 한 2년 뒤에 전 세계 사람들이 JD1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JD1이 미국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우리는 삐아기 시절부터 다 봐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 앞에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고 있고 사람들이 JD1, JD1 이러고 있고 티켓팅한다고 줄 서 있고 이거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또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동원군에게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한 때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지는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답니다. 김준수 선배님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 아, 아. 하뇨 불만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도 너무 웃기게 봤는데요. 우리 동원군이 시아준수 씨를 참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똑같다고 해야 되나요? 안 똑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뭔가 재미있고 그런데 여러분 모창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우라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라면 아주 성공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원군이 꼭 시아준수 씨를 따라할 때 약간 호흡을 해, 해 이렇게 좀 올려서 예, 이렇게 좀 올려서 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징들을 참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무준 씨가 듣고 웃겨가지고 참 보니까 이무준 씨도 뭔가 이렇게 장난기가 많고 여러분 참 웃음을 좀 못 참는 그래서 우리 동원군하고 좀 이런 게 좀 잘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은 이래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한 행동에 있어서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다 즐겁게 해주고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하네요. 가슴 아파도 안 나이로 웃어요. 아니, 환희 씨는 여러분 다 따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 다 따라하는데 이거 참 어떤 우리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요? Don't go show me, we're gone 아니, 되게 아픈 것처럼 앉는 소리를 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환희 씨를 따라하는 JD1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실물로 가도 아니, 그런데 여러분 환희 씨가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귀여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환희 씨는요. 가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타고난 베이스 음색들이 노래를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환희 씨를 보면 실제로 라이브를 들어보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저음프 파트가 노래를 잘할 때 또 고음을 개발을 했을 때 그 에너지가 대단하거든요. 특히 현악기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줄 아실 거예요. 첼로라든지 콘트라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고음을 내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음프 가수들이 고음을 냈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뭐 어쨌든 여러분, 우리 동원군이 참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콘텐츠로 우리 곁에 다가와주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고맙네요. 진짜. 제이디원 고마워요.